드디어 경기장이 설치가 됐습니다. 경기장 어떠세요? 보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타임 트라이얼. 타임 트라이얼. 첫 게이트를 통과할 때부터 제가 시간을 잴 거에요. 그래서 한바퀴 돌아왔을 때 첫 게이트를 통과할 때 시간이 얼만지 점점 빨라지는가. 오늘 배운 거 있죠? 직진. 그리고 90도. 그리고 에어게이터 통과. 종합적으로 설치를 해서 오늘 타임 차례를 한번 해볼게요. 자신 있으시죠?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자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이요. 너무 낮아요. 그렇죠. 천천히 턴. 와우. 많이 밀렸어요. 턴할 때. 신경 쓰시고 여기서 턴하고 진입할 때 잘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밀렸어요. 어 추락. 첫 시도니까 쉽지가 않네요. 한 번 더 도전하겠습니다. 추스로 가시죠. 네. 고도를 조금 높여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연습생은 잘 됐는데 이게. 사실 이게 섞어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쉽지가 않네요. 맞습니다. 한 번 더 도전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힘내서 다시 한번 해보죠. 네. 해보겠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네. 고도 조금만 더 올리시고. 네. 더 좋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고고. 그 고도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요. 자 그대로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 그렇죠. 코너 돌 때. 말씀드렸죠. 네. 코너 돌 때. 네. 피치를 좀 도주시고. 그렇죠. 좋아요. 자 게이트를 향해서. 직진 비행. 네. 직진 비행.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자. 고도 확보하시고. 자 또 90도 턴이 있습니다. 90도 턴이 있습니다. 90도 턴. 고도 그렇죠. 턴 할 때 떨어지죠. 네. 잘하고 계세요. 그렇죠. 자 마지막 바퀴. 네. 그렇죠. 가운데로. 그렇죠. 고도 조금만. 그렇죠. 좋아요. 고도 조금만 더 높이세요. 네. 잘하고 계세요. 자. 고도 확보하시고. 고도 확보하시고. 자 또 90도 턴이 있습니다. 턴. 그렇죠. 고도 바쁘시고. 그렇죠. 그대로 턴. 좋아요. 네. 방향 잡으시고. 자. 마지막 90도 턴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90도 턴. 마지막 착륙하겠습니다. 네. 역시 착륙이. 네. 착륙이 좀 어렵죠. 착륙이 어렵죠. 네. 자. 착륙하겠습니다. 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 통과했어요. 네. 기본기. 네. 기본기에 충실해서. 네. 마지막 코스까지. 네. 정말 잘하셨어요. 아니 뭐.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네. 아. 저는 오늘 너무 대만족입니다. 아. 진짜 뭐. 제가 가르친 사람으로서. 네. 너무 또 이렇게 제자가 훌륭하시니까. 네. 더 가르치 보람이 있네요. 이제 뭐. 당장 대회 나가도 손색이 없겠죠. 아. 그럼 우리 한번. 네. 다음 대회 접수를 한번 해볼까요? 뭐. 다 끝났죠. 뭐. 제가 다 접수하겠습니다. 대회. 자신 있죠? 어우. 자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대회 한번 참가하도록 해보죠. 알겠습니다. 자. 한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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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